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예보 예보 분석관 조경수입니다. 연휴 이튿날인 10일 토요일은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 경상도와 제주도로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은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특히 너울성 파도가 치면서 해안가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자세한 오늘 날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동쪽과 남쪽의 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휴를 맞아 낚시와 나들이 등 해상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발표된 풍랑특보를 보시면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동해상과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남해 동쪽 해상 그리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홈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해상에 유입하고도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이 해상으로는 바람이 시속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4m로 높게 있는 만큼 항해나 조파시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일까지 풍랑특보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교통 이용객께서는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안전사고에 꼭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며칠 사이에 북고남저의 기압 배치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해상으로는 북동풍이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강한 바람이 해상에서 불게 되면 이 해상에서의 파도가 해안가에 다다르면서 급격하게 커지는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높은 파도는 방파제나 백사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해안가에 있는 시설물이나 인명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우리나라는 북한 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남쪽에 위치한 태풍 사이로 불어드는 북동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주말에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말 날씨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로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경상해안과 제주도 산지로는 오늘 오전까지 하층운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상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끝으로 기온입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 기상청 날씨예보였습니다.